자, 오늘의 놀이는 이겁니다. 뭐야, 노래방 왜 이렇게 없어? 뭐야, 이거? 대기시 노래방만 많네? 춤하려. 와, 잘하신다. 정말 잘하시나? 춤을 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춤을 추러요.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가자! 천태회사 인간지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사, 내부채소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구, 도전 개중개,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볼른놀이요 손태만 쌍은 쌍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헉! 한다, 술장수 밥한다, 밥장수 옷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과일장수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순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쉬는 골프 복식, 태권도 막을 탄다, 기수 집짓는다, 목수 돌감는다, 석수 호란이 잡는 포수 언론 놀이요 손태만 쌍 있던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헉! 아차차차차차차 신난다 재미난다 아저저저청 이 노래는 천태만 쌍 윤수연씨가 부릅니다 가자 하나, 둘, 셋 천태만 쌍 인간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헉! 좋아한다, 목사님 연분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고친다, 의사님 재농둥이, 연예인 나나 지키는 군인 육군 농군 해군 해병대 특차차 카수차 도움병 의경 업무보는 공무원 업무보는 행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헐론놀이요 손태만 쌍 인간세상 인간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헉! 돈 많이 먹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동사장의 잡부 알바돈이 파출부 약속해는 신발이 오일장의 할머니 달래, 냉이 지나물, 콩나물 고사리 더덕 당장 국가 이고지구셨어 한푼두푼 멀었어 손주영돈 주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천태만 쌍 인간세상 상하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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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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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티니치 보러 오실 거죠? 페이스북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